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야 내가 어린 내가 뭐야 단체 내가 아는 거야 시험이 없어 해도 비어 안 좋지 알겠는지 또 잊어도 해도 못 알게 두려워 번져놔야 돼 나와 위로 오늘의 인사와 좀 앉았어 너도 막툭 타고 왔어 타고 왔어 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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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좋네 이대로 불편해 어디서 이런 말 소감은 난 죄의 인사와 너의 인사와 속이 껍질이 성에 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